화이팅 나한테 공부 못해가지고 댓글 읽는 중이에요 정신을 미리 안 해 진짜 아마도 한국, 한국 춥다면서요 뭐 이제 되게 안 맛도 안 나는 성편은 이 편식이, 이 편식이 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참 커보였어요 진짜 컴백 너무 좋아요 아휴 배고프죠 밥 드세요 그냥 밥 먹고 바로 앉아서 이제 그러시면 속이 선생님한테 너무 소화가 안되니까 홀링은 요즘 않죠 컴백할 때는 되게 긴장되죠 제가 이걸 탄식을 바랬죠 여러분들 좋아하나 너무 안 돼 좀 좀 또 좋은 곡 있으면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